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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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눈싸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? 말까? 달릴까? 말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상담 전문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자 올 한해 별에서 온 고민으로 정말 행복하셨죠 연말을 맞아서 그동안 방송되지 못했던 의뢰인들의 사연의 보따리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. 저와 함께 장충체육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롤프사슴콩 출발 으랴 과속하지 말고 술 먹는 건 아니지 함께 가자 우우우우우 경기 시작전 6시간 전인데 장래 아나운서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연습하고 계신데 아 네 반갑습니다.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 성견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예 안녕하세요 제스칼텍스의 장래 아나운서 고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떤 거 있으세요. 고민이요. 사실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. 경기 중에 선수들 플래시가 터지면 선수 경기 어려움이 있는데요. 공지를 몇 번 해도 꼭 이렇게 플래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됐으면 고민. 그러면 사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못 하시잖아요. 어차피 관중들 안 계시니까 한번 뭐라고 하죠. 공지하고 지금 해보겠습니다. 마이크 대고 한번 해 줄게요. 이 블록에 계신 두 번째 당에 안경 끼신 분. 플래시 하시면 선수들 경기 어떻게 하십니까. 더 세게 해주세요. 하지 말라니까.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.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. 플래시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마음은 해결되셨죠.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한 거잖아요. 혹시 제가 정충체육관 중계 나올 때 방송에서 한번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에 이름과 주소를 아래 하단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. 꼭 해주세요. 제가 방송에서 플래시 안 터지게끔 한번 공지를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.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목소리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분 없으면 또 응원이 멈춰지잖아요. 응원 공장을 만나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응원단장님 잘생겼네. 잘생겨야 할 수 있는 거구나. 다 들으셨어요.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제스칼텍스 응원단장 이윤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밝고 흥겨운 분인데 고민이 있으시다고요. 사실 제가 응원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제 관객분들이 관중분들이 안 하면 좀 많이 혼을 좀 많이 내가지고 아 관객한테 응원을 안 하냐고요. 응원 안 하니까 다질땅 지는 거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화를 제가 냈으니까 받으신 분한테 조금 약간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일단 그 확실한 고민 해결로는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장충체역과서 나가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피자나 이런 거 이벤트 때 할 수 있는 선물을 화를 막 내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. 열심히 하면 그분이 욕을 먹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선물이 왔단 말이야. 긴가민가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. 체육관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. 정신없게 병주고 약주고 그렇죠. 제가 볼 때 단장님은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. 왜냐하면 단장이잖아요. 응원 병장도 아니고 응원 단장이잖아요. 단장은 다 해도 됩니다. 제가 볼 때.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될까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뒷일을 제가 책임까지 놓친다는 거. 그럼 좀 죄송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응원 연습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경기 시작한 2시간 전부터 군비기 시작하는 곳이 있죠. 바로 이곳이요. 매표소예요. 여기서 이제 표를 파는 건데 우리 오늘 아 오늘도 바쁘신데 저희가 아 고민이 있으시다고요. 매표소에서 하면서 어떤 고민인가요. 아 네 진상 고객 유영이 어떻게 되죠. 제가 미치아 아동 우리 입장을 해드립니다. 미치아 공짜 초등학생인 애들을 미치아 아동이라고 우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. 정말 힘든데 그렇다고 부모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. 부모님과 대화하지 마시고 네. 아주 해맑은 네.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과 표정으로 네.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친구야 안녕. 잘 왔어. 몇 학년이니. 그럼 그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. 그렇죠. 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유치원 선생님처럼 해맑게 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친구야 안녕. 배고 좋아하지. 너 몇 살이야. 이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저 미치아 아동이에요. 라고 안 합니다. 저 2학년 일반 누굽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럴 때 정가의 돈을 딱 받으시면 네. 아주 좋아요. 고민이 해결되셨나요? 네. 해결됐습니다. 네. 오늘 초등학생 좌석표는 꼭 잘 팔아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배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있기에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2018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죠? 너희들은 어땠어? 행복했다고? 고마워. 고민 없는 2019년을 기대하며 절에서 온 고민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. 얘들아 출발하자. 출발. 달리자. 달리자.